기아차의 중형 세단인 K5가 올해 하반기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될 신형 K5는 3세대 모델로 신형 소나타와 뜨겁게 경쟁할 예정입니다. K3G의 핵심 라인업인 K5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옵티마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세대는 2010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2015년도에 단종이 되었는데요. 기아차의 디자인 수준을 글로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에 참여하면서요. 기아차의 패밀리 룩과 함께 K3G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 자동차의 디자인을 전과 후로 나눌 때 특히 기아차라면 1세대의 K5는 빠질 수 없는 상징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세대의 K5는요. 2015년도에 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역동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으며 날렵한 디자인 때문에 도로에서 앞으로 쭉 치고 나가는 차량을 대표하는 별명으로 과학 5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0 CVVL, 2.0 LPI, 1.7 디젤, 1.6 터보, 2.0 터보 등으로 다양한 모델을 선보였지만요. 실제 판매량에 있어서는요. 소나타에게 늘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간혹 말리부아 같은 차량에게도 근소한 차이로 이의를 유지하면서 근근히 자존심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컨슈머 리포터에서는요.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크게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흑력사도 있었는데요. 1세대 모델은 고속주행식 배기가스가 되돌아오는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2세대 모델에서는요. 에바퍼레이터죠. 백색가루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최근에 출시된 소렌토나 펠리세이드에서도 동호회 중심으로 다시 언급될 만큼 꾸준한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 차량에서 에바퍼레이터 문제가 없다는 점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시점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K5 풀체인지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신차라고 하면 중요한 요소인 디자인, 멋진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능, 그리고 최신 편의장비 등을 따져볼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플랫폼의 변경은요. 매년 발생되는 연식 변경, 2020, 2019 이렇죠.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주기를 가지고 진행되는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보다 완전히 변경이 되는 세대변경은 풀체인지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인데요. 플랫폼의 변경으로 인해서 서스펜션, 파워트레인의 배치 부분, 전후 좌우의 어떤 밸런스 부분, 그리고 중량 배분, 무게중심 등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안전성능이나 그리고 연료효율, 주행성능, 동력장치의 성능, 그리고 경량화 등 모든 것이 개선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은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영상에서도 연막그룹이 강조해서 언급해 드렸었죠. 또한 지난 영상에서는요. 3세대 플랫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영상 하단에 관련 영상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은 바로 SUV죠. SUV의 전유물과 같았던 사륜 시스템은요. 최근 출시되는 고급 세단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인 K5에서도 상시 사륜 AWD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천후나 눈길 등에서 성능을 발휘하는 AW는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탑재가 되면서요. K5에 제공된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 같습니다. 특히 제조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편의 사양들을요. 실제 외부인의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지만요. AWD 즉 상시 사륜의 경우는요. 제조사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K5는 더욱 낮은 자세와 함께 긴 휠 베이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K5 풀체인지의 경우 이전보다 더욱 낮은 자세로 스포츠 쿠페를 연상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목격된 K5 위장막 차량의 측면부를 보면요. 최근에 출시돼 신형 소나타를 능가하는 역동적인 자세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느낌의 K5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응각 그릴을 기아차는 인탈리오 그릴이라고 하죠. 응각 그릴은 K3즈 전반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형에서 선보인 K3의 경우는요. 디자인이 응각 그릴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작은 디자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차량으로 변신한 것처럼 그릴 하나만 응각 그릴로 교체가 되었는데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세대 K5는 감각적이고 스포티한 주행감을 표현하는 응각 그릴이 새롭게 디자인되었는데요. 그릴 내부 패턴이 세로 타입에서 가로 타입으로 변경되면서 와이드하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K5 위장막 차량에서 범퍼 하단의 공기 흡입구의 디자인은 세로 형상의 가로로 패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스포츠 고성능 세단인 스팅어와 유사한 느낌이죠. 또한 최근 공개된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의 콘셉트인 마스터피스와 유사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경우 호랑이코 그릴 외에도 안개 등등 디자인의 차량 전반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스포티한 느낌의 공기 흡입구 디자인은요. 다양한 차량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서 목격된 위장막 차량의 또 하나의 특징은 C필러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현행 K5인데요. 변경된 C필러 디자인과 함께 더욱 굵어진 후면부 크롬 볼딩은요. 2열 도호 상부에서 트렁크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보다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3세대 K5 C필러 디자인은 국내에서 목격된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와 유사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위장막으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어서 아직까지 디자인의 특징을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요. K3와 유사하지만 훨씬 멋진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범퍼 하단의 경우 스포츠 쿠페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신형 소나타 터보 버전처럼 역동적인 느낌의 새로운 범퍼 형상과 고급 트림에서는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포착된 3세대 K5의 실내 공간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개선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휠 하단부 디자인을 살짝 꺾어놓았는데 마치 스팅어 GT처럼 스포츠 세단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 내부의 손잡이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센터패시아 상단의 디스플레이의 경우 플로팅 타입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자인은 스팅어나 텔로라이드, G70과 같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슬림해진 송풍구 어떤 상부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차는 전자식 기어 레보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키고 있고요. 반면 현대차는 전자식 기어 버튼식으로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두 방식에는 모두 1장 1단이 있겠죠. 연못구름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보게 되었는데요. 기아차의 기어 레보 방식이 좀 더 직관적이면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겠죠. 소나타와 K5가 파워트레인과 부품을 공유했듯이 신형 소나타와 신형 K5도 상당수의 부품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파워트레인도 공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모델은 2.0 가솔린을 시작해서 1.6 가솔린 터보 그리고 추후에 세타3와 같은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출시가 가까워지면서요. 3세대 K5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현행 K5와 유사한 디자인을 계승하면서요.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인 낮아진 자세와 넓어진 휠 베이스는요. 스포츠 쿠페를 연상시킬 만큼 디자인의 완성도가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다 스팅어와 가깝게 디자인의 자세가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죠. 후면부의 예상도도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어떤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해서인지 신선함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아차는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11월에 국내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텔룰라이드의 출시를 내년으로 미루고 3세대 K5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K5의 출시 시기는 이르면 10월 정도, 늦어도 11월 정도면 국내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세대 K5가 출시된다면 신용 소나타와 뜨거운 한판 승부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연목구름의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공감으로 연목구름을 격려해주세요. 연목구름은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